이소벨,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쓰지마, 테로. 어. 이소벨? 이소벨! 괜찮아? 이미 거미 좀 빨리 치워줘, 빨리! 이소벨 성격에 거미를 무서워하다니 너무 안 어울리는데? 누가 무섭대? 그냥 싫은 거라고. 빨리 좀 치워줘. 알았어. 내가 거미한테서 구해줬으니까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부탁? 어. 맥카드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 축하해, 다나! 자, 이건 생일선물. 맥카드도 못 찾아오는데 이렇게 잘해주시면 죄송해서. 아, 앞으로 많이 찾으면 되지 뭐. 다나야, 어서 열어봐. 안녕? 난 독고리야. 반가워. 우와, 메카니멀이다! 난 다나야. 잘 부탁해, 독고리. 메카드 레이더에 메카드도 하나 넣어놨다. 자, 이제 이 독고리로 열심히 메카드를 모아오는 거야. 네! 에반이 만들어진 곳에선 오래전부터 메카니멀을 전쟁 무기로 사용했어. 능력 카드와 소환 카드 덕분에 메카니멀은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됐지. 그러다 전쟁이 끝났고 사람들은 메카니멀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방법을 찾다가 오큐페이션 카드를 이용해서 인간 대신 일을 하게 한 거야. 여기까지가 내가 알고 있는 전부야. 그런데 이솔벨은 그걸 어떻게 안 거야? 들었어, 아는 사람한테. 지난번에 말한 그 사라진 사람? 오빠, 우리 저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당연하지. 저 안에 메카드가 있다잖아. 꽤나 으스스한데? 그러게. 진짜 귀신 나올 것 같다. 베노사, 빨리 메카드를 찾아! 독고리다! 우리도 질 수 없지. 가자, 에반! 슬터비전! 나찬! 2층에 메카드가 있어! 알았어! 이솔벨! 2층이래! 헤헤헤! 다비, 애들이 2층으로 갈 거야. 간다! 거기에 메카드가 있었어! 잘했어, 베노사! 뭐야! 다들 메카드를 사용하잖아! 어떡해! 난 메카드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메카드 자칭 연사! 독고리! 독채 연사! 이럴 수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뒤에서 공격할 줄이야! 하나, 하나요! 메카드 해치! 드디어, 드디어 내가 메카드를 잡았어! 이런 기분 처음이야! 다나야, 왜 울어? 생일날 우는 거 아니야! 너무 좋아서! 다나야, 축하해! 메카드 처음으로 개최한 것도, 그리고 생일도! 다나야, 우리 첫 번째 메카드 자전 기념 사진 찍을까? 좋아! 나도 찍자! 치즈! Statist! 거든지 Bleed